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올해 들어서만 국내에서 벌써 다섯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프라다와 보테가 베네타 등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 또한 이달 들어서 속속 국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루이비통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핸드백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오른 대표 제품인 온더고는 사이즈와 소재별로 약 5%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루이비통의 기본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진 온더고 모노 MM 사이즈는 330만 원에서 347만 원으로 17만 원 올랐습니다. 온더고 앙프랭트 PM 사이즈 블랙은 357만 원에서 374만 원으로 17만 원 올랐습니다. 온더고 바이컬러 앙프랭트 PM 사이즈의 가격 또한 390만 원에서 407만 원으로 오르면서 400만 원대의 가방이 됐습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올해 1월부터 한두 달 간격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조정해오고 있는데 그 간격이 너무 짧아 직원들도 전산 확인 후에야 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루이비통은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하는 에르메스, 샤넬과 달리 매달 품목별로 소폭, 가격 조정을 하는 방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지난 3월 카피쉼 미니블랙, 트위스트백 등의 가격을 5에서 8%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과 2월에도 포세트 액세수와 알마비비 등의 제품 가격을 각각 25%, 4에서 10%씩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 1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샤넬의 경우 가격 인상 소문만 돌아도 일명 오픈런, 샤테크 현상을 낳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품업계의 가격 인상 주기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 유행에 민감한 국내의 소비 심리 등과 맞물려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명품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행에 민감한 동조 현상들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화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따라하려는 동조 현상을 연이어서 보인다. 실제로 3대 명품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이달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선 건 루이비통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리에디션 리나일론 호보백의 가격을 94만 원에서 10만 원 오른 10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보테가베네타 또한 오는 6월부터 미니조디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28만 원 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 등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콧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